안녕하세요. 저는 재즈베이시스트 김영후라고 합니다. 영화든 어디에든 연주음악은 배경음악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그런데 영화를 위해서 작곡되는 음악도 있지만 원래 있는 곡들이 배경음악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면서 그때 영화든 드라마든 그런 장면들을 떠올려보시는 게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재즈는 사실 용광로 같은 변비예요. 음악 언어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한 걸음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한 가지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음악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관객분들이 저희가 공연하고 있을 때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들으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희한테도 전해지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고 행복감을 느끼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